안녕하세요. 최윤아, 최여정의 문발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족에게 사실 가장 본연적인 기능은 정서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혈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 혈연보다 사실 타인이 더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을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통 남자 김철수 라는 책인데요. 진짜 김철수예요. 개명을 하셔가지고 진짜 김철수가 쓰신, 이미 쓰신 에세이입니다. 이분은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요. 성소수자 유튜버세요. 여기 보면은 34살 게이 유튜버 남친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유튜브에서는 사랑과 가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죠. 얘기를 천천히 좀 풀어가 보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커밍아웃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시는 정도니까 책도 이렇게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족에게는 커밍아웃을 못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게이들한테 가장 난이도 높은 과제는 아빠한테 커밍아웃 하기래요. 그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한테는 정작 말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정서 공동체이잖아요. 저는 사실 가족이라는 거는 내가 나로 존재해도 포용해주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상성에 대한 어떤 강박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이 그렇게 안전한 공간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도 이제 아빠한테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떨리는데 술도 못 먹으면서 소주 두 병을 탁 원샷을 하고 말을 하려는데 토가 먼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커밍아웃을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아빠는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 그려 홍석천 같다는 말이지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이지 그려 지나가는 감정이요. 그런데 취업은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생애를 걸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자리였는데 아빠는 정작 관심 취업에 있었다라는 거를 보면서 가족이 어떤 정서 공동체보다는 경제 공동체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좀 하게 됐어요.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엄청 이해받지 못하고 사실은 조금 외면받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엄청 공감해주고 인생을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은 애인이었던 거죠. 지금은 헤어졌지만 한때 굉장히 오래 사귀었고 함께 살기까지 했었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오히려 가족이라고 칭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가족의 정의가 만약 그렇다면 그 애인이 훨씬 더 가족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책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나라는 성소수자 혼인 같은 것을 전혀 인용하지 않죠. 포용하고 있지 않는 제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은 가족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사회에서 예를 들면 이 애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누구씨 들어오세요. 같이 오신 분 보호자세요. 가족이세요. 들어오세요. 하니까 거기서 확 문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니에요. 같이 산 형이에요. 이렇게 그냥 같이 들어가가지고 진료를 보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긴급하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할 때 혹은 정말 오래 교류했고 함께 살았던 파트너가 사망했을 때 상속이라든지 장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정말 정작 가족처럼 기능했던 사람들은 배제되고 정말 멀리 막 몇십 년 동안 교류도 없었던 사람이 가족이라고 나타나가지고 이 여러 가지들을 보험금이나 유산 같은 것도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진짜 포용해야 되는 가족은 어떤 형태일까 좀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되게 저한테는 사실 저도 성소수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고 이런 포개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겪는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너무 한 에피소드가 와닿아서 설명을 좀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남자가 사는 집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베란다에 물이 찬 거예요. 집주인이 거기 물 찼죠? 제가 얼른 가서 봐드릴게요. 하는데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는 냉장고에는 이렇게 하트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고 두 사람의 얼굴이 프리트돼 쿠션이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흔적들이 많으니까 물 치우러 와준다는 집주인이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뭐라고 쓰냐면 되게 불편했대요. 이렇게 씁니다. 아침마다 물은 퍼내도 좋으니 액자 같은 건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수제 피해를 겪을지언정 누군가 집주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집주인이 우리가 게이 커플인 걸 알면 괜히 막 전세금 올려서 쫓겨낼까 봐 진짜 이런 고민을 실생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액자를 안 내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확 저에게 와닿아서 진짜 우리나라 가족 제도 가족 관련한 것들은 많은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좀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분 둘이 만난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둘이 만난 케이스가 이 분이 되게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성소수자가 가장 외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요? 비슷해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꾸 가면 할머니가 넌 결혼 언제 할게? 아기는 언제 날게? 말을 못하는 거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많이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대명절 외톨이회라는 거를 기획을 해가지고 전국에 외로운 명절에 특히 더 외로운 성소수자들 모여 해가지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받은 그 소외감을 좀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난 거죠. 그래서 되게 상징적인 이벤트여가지고 그것도 재밌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가 약간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가족이 어떤 나의 감정을 가장 가깝게 이해해 주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런 존재는 밖에 있고 가족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또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바다 가는 거 아니었나요? 낚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다들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이고요. 노인과 바다라고 하시면 아마 해밍웨이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 노인이 바다 나가서 낚시하다가 청새치를 하나 잡게 되는데 그 청새치가 너무나 커서 3일간 3일 밤낮을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잡았으나 상어에게 다 빼앗기고 다 뼈만 남은 청새치를 끌고 돌아오는 이 스토리를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가족이라고 연결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소설이 사실은 이 노인과 바다라는 제목에서 상징되는 이 두 주인공이 아니라 뒤에 가려진 이 마놀린이라는 이 노인의 옆집에 사는 소년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 소년이 제일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캐릭터였거든요. 존재이기도 했고 이 소년은 이 노인을 유일하게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사실 이 노인을 다 무시를 하죠. 왜냐하면 85일간 그러니까 바다에 계속 나갔는데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 노인을 마을 사람들은 다 외면을 해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배를 타도 되게 운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혼자 외로운 노인인데 이 옆집에 사는 마놀린은 그래도 이 노인이 젊었을 시절에 굉장히 멋있는 어보였고 그리고 이 노인이 지금도 아주 멋있는 고기를 잡을 거라고 희망해주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 밥도 챙겨다 주고 심심하실까 봐 신문도 가져다 주고 걱정을 해주는 유일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해밍웨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다로 상징되는 거센 자연이 우리 삶에서 인간 삶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역경들일 텐데 인간은 그런 역경을 이제 반드시 넘어선다라는 게 사실 노인과 바다의 메시지로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저는 한 번 더 이걸 조금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노인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이 소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은 계속 지속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배를 타고 혼자 바다에 나갔고 실제로 이 소년을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너무나 멋진 청쇄치를 잡아온 거죠. 물론 다 살도 다 흩어지고 상어에게 다 뺏겼지만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그 마을에 돌아왔을 때 그 장면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다 무시해요. 거봐 저렇게 해서 다 상어에게 뜯긴 뼈다귀만 가져오지 아무도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기뻐한 건 소년이었어요. 할아버지 해내실 줄 알았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꿈을 유일하게 믿어주는 소년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늘 여러 다른 글을 쓴다거나 할 때 이 노인과 바다의 엔딩을 제가 좀 소개를 늘 하거든요. 이렇게 해밍이가 끝을 맺어요. 길 위쪽 오두막에는 노인이 다시 잠에 빠져 있었다. 이번에도 얼굴을 침대에 파묻은 채로 소년은 곁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가 나오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 소설은 끝을 맺는데 제가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결국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가족이라는 게 어떤 그 혈연으로 맺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어떤 그 감정 공동체라는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개태고 결국에는 노인과 바다 역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가족이던 아니면 조금 가족의 다른 이름에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파트너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사실 우리 삶이 지속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살기 어려운데 정말 불행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운도 많고 그것들을 좀 그래도 괜찮아 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가족은 꼭 가족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즘에 그런 취재를 많이 해보면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외국계 회사들은 꼭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인정하지 않고 파트너를 자기가 지정하면 그 지정한 파트너에 대해서 똑같은 법지 혜택을 해줘요. 배우자 상조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해서 그렇죠. 동거기관을 다 인정해주는 협약도 있고요. 점점 더 그런 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너무 혼인과 혈연이라는 정상가족의 테두리에 얽매여서 정작 진짜 가족들을 못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씩 좀 우리 사회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길 바라봅니다. 네. 바뀌겠죠. 오늘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입니다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